안녕하세요. 완보은이 채널의 완보 균입니다. 이마트에 집사해 오랜만에 왔는데요. 라면 코너를 보다가 맛초끼인 볶음면이 있어서 어? 새로 나왔네? 대박이다. 우와 그래서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한번 플랭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면과 함께 뭐가 들어있죠? 면과 함께 건대기가 들어있습니다. 건대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액상수프는 이렇게 불닭볶음면처럼 들어있네요. 그럼 한번 뿌려서 먹어볼까요? 앞에 표지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쁘죠? 이쁘다 치고 그럼 한번 액상수프를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맛초키맛 소스네요. 완전 블랙블랙합니다. 오, 꼬맛다. 짜잔. 약간 연한 짜장면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 야, 다 알이 어떡해. 오오. 그렇게 맛있을까? 이렇게 먹고 살짝 찐등맛? 양념치. 음, 음 진짜 맛총키맛이 나네. 음. 요즘 치킨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초킹은 먹고 싶은데 치킨은 비싸다. 맞죠? 지금 치킨 얼마죠? 거의 이제 3만원대에 돌입하고 있죠? 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발 치킨 정주님들, 제발 치킨 가격을 좀 낮춰주시고요. 네. 저희 국민들 치킨을 좀 더 자주 사먹을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맞초킹 먹고 싶은데 치킨이 비싸다. 그러면 맞초킹 볶음면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800원이고 5월 30일까지 원풀원입니다. 뭐가요? 어디서요? 이마트 24. 이마트 24에서 맞초킹 볶음면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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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다.